제가 오늘 1월 16일 화요일인데요. 두산럽틱스의 경우에는 지난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가까이 빠진 모습이에요. 자 생각보다 낙포 흐름이 확대된 모습인데 자 이러한 흐름이 도대체 왜 나온건지 그리고 이번 낙포 흐름은 어느 구간에서 멈춰지며 반등 흐름은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나올지 두산럽틱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남아있는 보호회수 물량이 어느 구간에서 풀리며 이 보호회수 물량은 앞으로 주가에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며 어떤 식으로 시세를 만들어낼지 전체적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같고 두산럽틱스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면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두산럽틱스의 경우에는 이번에 21선의 지지 구간을 완전히 이탈한 모습이에요. 이 말인 즉슨 여태까지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21선의 지지 흐름을 분명히 받았었는데 이번 하락파동에서는 21선의 지지 라인을 완전히 이탈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확대되면서 다음 지지 구간인 이 61 장기 2평선까지 단계적으로 하락 흐름이 확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 두산럽틱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급격하게 시세 분출 흐름이 일어나는 종목들은 21선의 지지 흐름을 보이면서 시세가 올라가는데 현 위치에서는 완전히 이탈한 만큼 앞으로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나올 때 정확한 가격 전략을 갖고 가야만 두산럽틱스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질 수 있겠죠? 자 두산럽틱스의 경우에는 최근 낙폭 흐름이 왜 확대됐어요? 수급 현황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두산럽틱스의 수급 현황 빠르게 살펴보시면 최근 기관들의 대량 매도세, 대량 투매 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기관들의 물량이 현 고가 부근에서 차익실현, 수익실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기관들이 저점에서 매집한 물량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구간이 바로 현 위치다. 그래서 기관들의 대량 매도세와 함께 강한 하락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보시면은 지난 12월 말부터 대략 천억 가까운 투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러한 흐름은 두산럽틱스에게는 단계적인 악재로 작용되며 주가의 하락 임펄스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럽틱스의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현재 두산럽틱스의 시가총액은 6조가량 이 중에서 최대 주주인 두산이 대략 80%의 지분을 들고 있고 지금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5%에서 7% 사이 현재가 기준으로 3천억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천억 가까운 투매 흐름이 이어지며 현 위치의 낙폭 흐름이 확대되고 있는 거겠죠? 제가 두산럽틱스 앞으로의 매도가, 앞으로의 고점을 잡을 땐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실현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수익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이걸 정확하게 체크해야 앞으로 두산럽틱스의 고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외인들의 물량은 시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기관들이 현 위치에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두산럽틱스의 경우에는 마지막 피날리지 슈팅 흐름 이후에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산럽틱스의 경우에는 보호회수 물량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두산럽틱스의 공모가 2만6천원 부근에 대량으로 잡혀있는 이 매물대가 어디에서 보호회수가 풀려서 시장의 툼의 흐름으로 이어질지 이 보호회수 물량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회수 물량이 아니라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이 앞으로 두산럽틱스의 장기적인 하락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악재라고 말씀드렸죠. 두산럽틱스의 보호회수 현황 빠르게 잡혀보시면 지금 최대 주주인 두산이 물량 70%가량을 들고 있고 나머지 사모펀드 회사에서 4%가량의 물량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들의 물량 또한 대략 20%가량이 잡혀있는데 최대 주주인 두산의 물량은 앞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그리고 2년까지 최소 6개월은 더 지나야 두산럽틱스의 보호회수가 본격적으로 풀리고 사모펀드의 물량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이니까 이미 풀리고 있죠. 자 하지만 이 물량은 3% 미만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수 있을만한 보호회수 물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모펀드 회사의 물량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점은 기관들의 보호회수 물량입니다. 대략 20%가량이 잡혀있는데 상장일로부터 1년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이 물량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할거고 지금 코버솔딩스 이 사모펀드의 물량 또한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최대 주주의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 낙복 위치를 주만간 제한시키며 반등 흐름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두산럽틱스의 보호회수 현황 꼼꼼히 체크하면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산럽틱스의 3가지의 매도 전략 첫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실험 물량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 두번째로 보호회수 물량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게 남아있어요? 기술적 흐름 자 두산럽틱스와 같이 신규 상장종목들의 경우에는 엘리어트 파동 1원에 상승 1파, 눌림목 2파, 상승 3파, 눌림목 4파 자리 이후에 상승 5파가 분명히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태까지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온 적이 없어서 90% 이상의 확률로 상승 5파와 앞으로 하락 3파가 나올텐데 단순한 기술적 흐름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두산럽틱스의 경우에는 명백한 두가지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의 호재 단순한 기술적 흐름이 아니라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며 앞으로 상승 5파가 나오며 현 위치에서는 마지막 피날리 슈팅 흐름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산럽틱스에게 남아있는 두가지의 재료 이게 뭐에요? 첫번째로 현재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있는데 코스피 시가총액순위 한번 보시면 지금 두산럽틱스는 60위에 랭크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50위권 안에만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코스피 200으로 편입될겁니다. 그러면 최근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며 강한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두산럽틱스가 앞으로 올라올 수 밖에 없는 이유 첫번째고 두번째 이슈 이게 뭐에요? 두산럽틱스의 인수합병 기대감 바로 이번달 1월에 두산럽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로봇관련 AMR 부품주를 인수하는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기대감이 아직 두산럽틱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주만간 낙복 흐름을 제한시키는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술적 흐름까지 마지막 상승 오차 파동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상승 오파가 남아있죠? 그래서 현 위치 절대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현 과대 낙복 위치에서 무조건 비중주거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앞으로 다할 반등 위치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눌릴 때 확실하게 잡아두셔야겠죠? 지금 두산럽틱스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두산럽틱스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바쳐드리면서 두산럽틱스의 매매 타점 확실하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두산럽틱스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제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두산럽틱스 지난 12월 21일날 신구가 찍던 날 10만원 이상 라운드 피규어 자리의 조정 위치에 진입한 만큼 전략 매도를 통해 우선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리면 이때 재진입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두산럽틱스로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우선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나올 반등 흐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11번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드려요? 두산럽틱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반등 흐름이 이어지기 전에 현 바겐셜 구간에서는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에게는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의 평당가 낮춰드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반등 빛이 강하게 이어지면 제가 아까 언급드린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정확한 두산럽틱스의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지난 12월 20일처럼 최고가 자리에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11번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5-967-11번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셔서 앞으로 두산럽틱스 확실한 매매터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친 다음 두산럽틱스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매터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11번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두산럽틱스 마지막 상승 오차파동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여태까지 보고 쓰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11번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두산럽틱스 정확한 매집 단가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5-967-11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럽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당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봇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럽틱스의 경우에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럽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럽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럽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써서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세, 신한, 한국, 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럽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세, 신한,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등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당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두셔야겠죠. 자 두산럽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럽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럽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의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